현대 기아 자동차가 자동차 엔진의 출력과 영비 등 종합적인 성능을 높여주는 연속 가변벨브 듀레이션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3일 연속 가변벨브 듀레이션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양산차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CVBD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가능했던 엔진 벨브 열림 시간 제어를 엔진 상황에 따라 최적으로 조절해주는 기술입니다. 회사 측은 기술적으로 상충 관계인 엔진의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향상시키면서 배출가스까지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8세대 소나타 터보에는 해당 신기술이 들어가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됩니다. 현대 기아차가 출시해적인 8세대 소나타 터보의 공인 연비가 기존보다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CVBD 기술이 들어가는 1.6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의 경우 기존 엔진보다 8% 개선됐다며, 차체 기준에서 봤을 때 8세대 소나타 터보는 기존 대비 10% 정도 연비가 개선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예상이 맞는다면 8세대 소나타 터보는 최저가 트림 기준으로 약 14km대의 연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 기아차는 CVBD 기술이 적용될 경우 가속 성능 향상과 배출 가스 저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CVBD 기술 적용 시 엔진 성능은 4% 이상, 연비는 5% 이상 향상되며, 배출 가스는 12% 이상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1.6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이 들어가는 8세대 소나타 터보는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kmm의 힘을 냅니다. 이는 지난 7세대 소나타 뉴라이즈 터보 1.6 모델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실용 영역대의 출력이 전반적으로 올라가 실질적인 출력 향상을 통해 가속 성능이 향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8세대 소나타 터보는 7단 DCT 변속기가 아닌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현대 기아차는 앞으로 소나타 터보뿐만 아니라 경차급 차량에 CVBD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4마력의 힘을 내는 엔진에도 CVBD 기술을 넣겠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기능이 탑재된 소나타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해당 기능이 탑재된 소나타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